자, 우리 효연씨 노래 좀 더 들어보죠. 너무 궁금합니다. 효연씨 노래. 복소리 좀. 한 30초 들어보자. 30초. 그냥 쭉 들어봐요. 저희도 그래도 들어봐야 노래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니까. 나도 좀 들어보자. 없어요. 죄송해요. 효연씨와 신동씨가. 제가. 음원 발매가 딱 하루 차이입니다. 봤어요. 오빠 그 사진.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우리 노래 틀어도 되죠? 음원 들어왔어요? 들려주세요. 소방차. 오빠랑. UV. UV. 아, 여기까지. 아. 감정이 많나. 이게 저희 노래입니다. 완전 신날 것 같아요. 새로운 축가예요. 그런데 사실 저희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. 축가로 활동하실 예정이라고. 그렇습니다. 결혼식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사연 좀 해주세요. 스케줄이 맞으면 가고. 그런 식에서 매니멘! 하지만 아주 조금 놀랄 거야.